18일 현지 시각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S&P500 지수는 5,893.6위로 전일 대비 23.0.39% 상승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1만 8,791.81로 111.69.0.6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는 4만 3,389.60으로 55.39.0.23%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29% 하락했지만 테슬라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각각 5.62%와 15.93%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와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의 방향성을 저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FTS-E100은 8,109.32로 45.71.0.57% 상승했으나 DAX는 1만 9,189.19로 21.62.0.11% 하락했습니다. CAC-40은 7,278.23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2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티인덱스의 수석시장 분석가인 피오나 신코타는 유럽 증시에겐 다소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거래를 촉진할 만한 새로운 총매제가 없었습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경제 지표 발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증시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ENS EX30 지수는 7만 7,339.01포인트로 0.31% 하락했습니다. 인도국립증권거래소 NSE의 벤치마크 지수인 리프티오십 지수는 0.34% 하락한 2만 3,453.8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IT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원 가격미로 인해 인도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타 이코티스의 프라샨트 탑스의 수석 부사장은 IT와 석유, 가스, 통신산업의 약세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금속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책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각각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책 10년물 수익률은 4.413%로 1.310.01포인트 하락했고 2년물 수익률은 4.283%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예측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6.20을 기록하며 0.5% 하락했으며 유로와 N 역시 각각 약간의 가치 변동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과 생산 차질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WTI는 69.26달러로 2.14달러 3.2% 상승, 브랜트유는 73.30달러로 2.26달러 3.2% 상승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긴장과 노르웨이 유전 생산 차질 소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값도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2,624.60달러로 1.7% 상승했습니다.